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미러클 가스 미러클이 되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호세야 10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꽃처럼 피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시고 극률이 끝이 없는 분이심을 호세야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호세야 10장에서 1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3일 호세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원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오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지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코세야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업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 쌓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야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부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흥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익히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증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러하스는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재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암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이불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지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업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해서 구속하리니 사망하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춤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우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사아둔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우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우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같이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의 말씀 호세야 10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아수르, 사마리아, 아웬, 기보와, 베델, 애굽, 길로앗, 길갈, 레바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음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와 왕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야를 통해 기보와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보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보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보와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보와는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보와 시대는 사사시대에 기보와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바로 그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기보와 사건을 언급하시며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야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북이스라엘 그 흉악했던 기보와 때의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그들에게는 이제 정말 대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까지도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재단과 쾌락과 풍요로움은 이제 곧 가시와 찔레로 변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호세야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 때부터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호세야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 거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메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몽예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은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다시 인용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끝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확고한 처벌을 선언하시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을 드러내십니다 호세야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드마는 붉은 흙이라는 뜻이며 수보임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드마와 수보임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시띔골짜기 다섯 성업 중 하나로 장세기 14장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수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곤 수와라왕과 싸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드마와 수보임은 롯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업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을 내놓으시면서 동시에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는 말씀은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야 1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호세야를 통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호세야의 마지막 설교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회개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야가 외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어 지금까지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방탕 안 안에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호세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묵노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작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더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You just turn to the Mount Everest So whether it's not alusive witness you want a lot of movement You can do that